해외 조달 시장이 저희가 연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조달청에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GPS기업이라고 했습니다. 심사를 통해서 GPS기업으로 시점을 받으면 수출하는 데 유리를 하고요. ITC 국채무역기구 여기 192국의 입찰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자원터에 입찰정보가 다 뜨고 있습니다.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. 조달 수출 지도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. 나라별로 유력 상품을 이렇게 매칭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. 연차원이 등록이 되는 그 연구소 기업들 리스트 페이지를 따로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별도의 밴너라든지 아니면 검색 기능을 할 수 있든 간에 표출이 되게 연구소 기업이라는 게 다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0개 기업이 되면 그 페이지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? 50개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. 360개입니다. 우리 연구소 기업이 하시면서 어려우자 고조에 비해 할 수 있는 거 검토하고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Coming has ath cars down the next step we